아무리 물을 마셔도 자꾸 마르는 입 침이 말라 입안이 항상 텁텁하고 쉰맛이 나기도 하고 침이 부족해 맛을 잘 못 느껴서 입맛을 떨어뜨리게 하는 구강건조증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의 30%가 이 구강건조증에 시달리시는 것처럼 침샘의 노화과정으로 생기는 흔한 노년기 질환인데요 무의식 중에 입을 마르게 하는 습관 4가지를 함께 알아볼텐데요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외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흔히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자꾸 마른다면서 구강건조증이 있다고 하면 당뇨가 있는지 좀 희귀병인 쇼그렌 증후군이 있는지 암치료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해보곤 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검사를 돌려봤을 때 정상으로 나와버려서 모두 다 정상으로 나왔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수분 섭취 많이 하세요 라는 말만 듣고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들으신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노년외과는 다르죠 노화과정을 이해를 하고 어떤 음식과 음료 그리고 약들과 상황들이 입을 마르게 하는지 알아보며 해결해드려야 제 직성이 풀리죠 노화과정으로 인해 침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드는데요 이는 입 주변의 근력이 약해지고 타액선의 자극이 전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한 치아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세균 번식이 심해지면서 구강건조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70세 남성은요 치매 양이 15% 여성은 한 25%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가지 습관 이제 알아봅시다 자 첫째 입을 마르기에는 첫 번째 원인은요 무의식적으로 마시는 음료에 있습니다 흔히 액체니까 구강건조증에 좋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는요 즐겨 마시는 커피, 녹차, 탄산음료, 술, 그리고 염분이 높은 국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구강건조증 때문에 침이 모자라서 입맛이 없는 건데 입맛이 없다 보니 달고 짠 것을 찾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더 입을 마르게 해서 이제 악순환이 생깁니다 또한 침을 많이 분비하기 위해서 좀 레몬을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간헐적으로 이렇게 레몬을 드시는 것은 괜찮으시지만 또 과한 산성은요 치아 에나멜을 부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입을 마르게 하는 나쁜 습관 두 번째는요 건조한 환경입니다 당연히 환경이 건조하면 입이 마르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그래도 언제 환경이 건조한지 혹시 아세요? 히터나 에어컨이 너무 과하게 틀어져 있거나 특히 밤 시간에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꼭 밤에는 가습기를 틀어놓고 주무시는 거가 훨씬 좋아요 여기에 비염까지 있어 입으로 자꾸 숨을 쉬면요 구강건조증은 더 심해지죠 그래서 비염 영상은요 여기 참고하세요 자 세 번째 나쁜 습관은요 과한 수분 섭취는 또 입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구강 점막에 일시적으로는 수분을 공급하지만 우리 본래 침에 있는 점액 성분이 입안을 이렇게 코팅을 해줘야 되는데 물에는 그게 없으니까요 나중에 다 증발해버리면서 구강건조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또한 저녁 시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야간료가 생겨버려서 잠을 설치게 되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스는 침 분비를 더 저하시킵니다 아니 그럼 물은 어떻게 마셔야 될까요? 흥미롭게도 작은 연구였지만 물에 오메가3 오일을 타서 먹었더니 조금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넷째 약의 부작용이 구강건조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흔히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들 중에는요 알러지약, 감기약, 그리고 약한 수면제 들이 있고요 그리고 처방전 약 중에서는요 요실금약, 이뇨제, 진통제, 그리고 우울증약 이런 것들이 구강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건조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가 현재 복용하는 모든 약들을 의사에게 보여주고 뺄 건 빼달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껌 씹는 거는 어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 껌이 무가당이거나 자이리톨 껌이면 괜찮습니다 자 이런 나쁜 습관들을 다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구강건조증이 심하시면은요 인공침을 사용해 볼 수도 있고요 또한 침 분비를 자극하는 파일로칼핀이나 세비멜린을 사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논현내과는 미래의학입니다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설정을 통해서 제 영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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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